우리 조직 중에 가장 엘리트 상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 상무 자네 그 소녀시대 제시카와 그렇게 친하다면서 예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 예전에 그 제시카가 알바하는 곳에 외국 배우죠 제시카 알바가 왔었습니다 제시카 알바하는데 제시카 알바가 왔구만 어떤 알바를 했냐 알바밥집에서 이랬습니다 근데 그 제시카 알바가 와가지고 알바밥을 시켜먹었습니다 제시카가 알바하는 알밭집에 제시카 알바가 알바비 시켜먹었구만 네 형님 근데 그 제시카 알바에 알바비 제시간에 나오지 않자 제시카 알바가 알바인 제시카를 불러서 이봐 알바 왜 내 알바비 안 나오는 거지? 라고 하자 제시카가 제시카 알바한테 그건 내 알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제시카가 알바는 알바밥집에 제시카 알바가 알바비 시켰대 제시카 알바의 알바이 제시간에 나오지 않자 제시카 알바가 알바인 제시카에게 이봐 알바 내가 알바비 제시간에 나오지 않지? 하고 따지자 제시카가 제시카 알바에게 그건 내 알바 아니야? 라고 했구만 어? 어? 뭐야 무슨 일이야? 뭐해 자시카? 지 지난주에도 실패하고 지난주에도 실패를 했어 어? 그럼 인마 이번에는 지에다가 하나를 넣어 자연스럽게 어? 뭐야? 그리고 좀 올려 입으면 되잖아 인마 어? 잔뜩 올려서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압력을 불어넣는 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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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나리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앞에 터지든 뒤가 터지든 왜? 우와! 고기를 우와! 우와!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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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